오늘은 오솔 갤러리에 왔어요 제가 여기서 또 전시를 이미 한지 좀 됐는데 하고 있거든요 영상을 찍어볼게요 오늘은 오솔 갤러리에 왔어요 이리로 가면 제 작품이 있습니다 제 작품은 알다시피 본관 작품인데 특별한 게 있어요 바로 짠 여기에 오솔 갤러리를 그려봤습니다 약간 취지가 어떠냐면요 이 본관에 와서 이 작가라는 사람이 이 공간을 이렇게 그렸구나 알 수 있게 좀 이해시키고 싶어서 한번 작품이랑 이 실제 공간을 비교하러 와보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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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